지금 털털게 살고 작은니 도령스런니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그 떵년 무엇을 먹으려느냐 감독 지치려니 왜 가지 단참에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어 아베 또 내 사랑아 붓구를 주랴 행도를 주랴 귤도 사탕 우메와 나무를 주랴 아베 또 내 사랑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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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어떡하면 좋아 나는 어떡하면 좋아 왜 그러냐고 물어봐 왜 그러냐고 물어봐 왜 그러냐고 물어봐 성폭행당했어요 아 이 새끼가 할 때는 쭉 타고 해놓고 인자와든 지새끼 아니라고 너 같은 놈 뭘 놈이냐고 어떤 새끼인지는 모르겄다고 아니라고 털어서 내가 그놈을 잡으러 왔어 내가 이러고 그러나 어떻게 당했냐고 한 번 더 물어봐 여기 여자들 조심해라 남자들 술 먹이는 것 다 이러들 따먹으려고 그러고 나도 그걸 알기 위해 모르고 쉬어 아니 이놈이 술을 주길래 내가 처음에 안 된다고 버텼어 그리고 남자들이 술 먹이는 거 다 따먹으려고 그러고 그거 모르는 얘는 어디가 있어 근데 어떻게 당했냐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봐 이놈이 술을 주길래 내가 처음에 안 먹은다고 딱 버텼지 근데 이놈이 이제 나도 벌렁 들어 올리더라고 이렇게 내가 그래서 안 돼요 얼마나 부딪혔는지 몰랐네 내가 어떻게 남자를 당했냐고 여기는 재밌어 죽겄지 여기는 얼마나 궁금하겠냐 봐라 내가 한 번 보여주고 올게 그 대신 어떻게 당했냐고 한 번 물어봐 줘 남자들이 술 먹이는 거 다 따먹으려고 그러니 아니 그거 모르는 데는 어디가 있어 술을 주길래 내가 안쪽 떨어져서 그럼 당하는 게 이상하다 아우 이 여자 완전 쎄꼴이네 어떤 게 나에게 와도 호를 대는 거니까 다시 그래서 이놈이 술을 주길래 내가 안 된다고 버텼 나를 벌렁 들어 올리더라고 이렇게 근데 아 아 아 이런icação 니여자 full 여자가 풍활이 달 Civ minder frente 나왔는데 이 가shot에 어디까지 쇼니까 풍활은 없는 걸로 vak해야지 연극의 3대 요소가 모여 관객, 배우, 대본 소설의 상묘소 일... 6자로씩 그나저나 고맙게 한 번 만지거나 아이고 얼마나 고마워 고마워 형부 내 솔직히 오늘은 내가 사정상 못 주지만 나 다음 생애에는 딱 여자로 태어나갖고 내 제일 먼저 오빠한테 내가 순정을 바칠라요 돈 만원 때문에 그 다음 대사를 까먹어보네 어디까지 칠해 나도 참 썩을려 그 만원에 그냥 팔려가 오 생각났다 연극의 3대 요소 관객, 배우, 대본 소설의 3 요소 인물, 사건, 배경 성폭행의 3대 요소 북핀, 술, 모텔 기승, 정결에 의한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 왜? 영어로 바꾸면 후, 횡, 회허, 화, 하우, 와이 우리 공부 많이 해요 아이고 그냥 하는 줄 알죠 머릿속에 든 게 엄청 많아요 이 각설이가요 북만 잘 친다고 각설이가 아니고 각설이 타령, 노래만 잘한다고 각설이가 아니고 이 각설이는 토탈 엔터테이너 한국말로 종합예술인 한국말로 종합예술인 에? 딱 벌써 와서 틀리잖아 이렇게 딱 돼 있어야 해 볼 속에 되게 많아요 공부를 많이 해 아까 마누라가 영어로 인사하면 10대국은 그거는 기본입니다 원래 15개국이에요 워테이션 플리스 네비셀럽의 컴퓨터에서 웰컴 투 올비도 공원을 찾아주신 모든 고객들로부터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쇠쇠 띵호와 말리장성 푸진따우자천 시진빛 뚝뚝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해이 도또 마탱가사이시모노세기 야스쿠니노 신사참배노 사람열첫이 아니면은이다 고르밭초프 안냐고 바보스크바 포리즈레프 봉샤레파이브 에필탑 프랑스 나봉주스 카니발 페스티벌 이미 뽕디이미 까스 뽕 짬뽕 콩카이 베트남 라따라따 라따라따 아라따 에시밀라 인터밀란 치즈 크리스드 비자 스파게티 이탈리아 이리도나 첼도나 마라도나 똥 포켓 아리엔티나 냉바 로케 운동앛노 테베베베베 바람피아 이토피아 이리우피아 펜치아우디 BMW 복숭아경 베이딩 저모니 독일 엔더 네이셜 뷰틀링 오렌지 군단 2002 월드급 4강 히딩클 네덜란드 THAMKYU 나이스 미추 해보구템 하우드 유도 땡큐 박수 치신 분들은 4년 뒤에 유니버시티 졸업 오신 분들이요 저 뒤에 박수 하체 새끼들 무심한 새끼들 뭔 성격 모르고 너희들이 뭔 성격 알겠냐 요건 줄 알고 인상쓰고 있는 것 같다 옛말이 딱 맞죠 인물이 인물 알아보고 개 눈에는 똥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단다 그래서 똥은 똥끼리 붙어다니고 오줌은 오줌 끼리 엉켜다니고 끼리끼리 유유상정이라 어쨌든 박수 치신 사장님 내 기분이 지금 온율이 목는 양이네 백골이 난만이고 내가 감개가 무량인 거로 내가 노래 한 곡 점성스럽게 받쳐 읽었습니다 그럼 노래 하나 줘봐 꽃하리 형 신민호로 하나 줘봐봐 아 그거 말고 저기 저 저 안동역에서 하나 줘봐봐 어 예 안동역에서 아우 막 생리가 있을라고 막 젖꼭지가 당기네 뭐이야 임신하면 생리를 안한다고 이 신체 구조는 그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이 신체 구조는 임신이 되도 생리하는 수가 있고 언니 뭐 임신이 되면 생리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하네 마치 봐봐 나 저식 띵띵 불었어 봐봐요 생리가 싫어 봐봐요 봐봐요 저도 봐봐요 척도 커갖고 축 처진 척보다도 작아도 이렇게 안 처지고 꼬끗이 서 있는 이런 젖이 생 젖이요 봐봐요 이런 젖이 참 젖이요 벌써 아는 사람이 공부하는 것이요 여자들 척 크다고 좋갖니 축 처져갖고 아이고 야 젖꼭지하고 맞댕 젖이 그게 젖이냐 아 젖꼭지가 아니고 젖이 이게 뭐냐 폐호 배꼽하고 맞댕 젖이 그게 젖이요 남자 굶은 더 크다고 좋갖니 커갖고 척 같다고 하자마자 시 닦다다닥 찌끗 졸많은 새끼들 시 닦다닥 야 물건이 작아도 충성심으로 가지고 인류를 가지고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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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라 떼워라 떼워라 보보까지 델 바르라 병에 가 똥구다그든 내 팔을 떼워라 좋냐 싫냐 좋냐 안동중에서 가자 렛츠고 박수 70분 동안 건강하시고 바람표도 걸리도 말고 박수 한참 동안 바람필드가 걸려가고 기념을 했으니라 아하 잠시만요 제가 한 번 말하라고 하려고 해요 저 사람! 저 사람! 바다 앞에 날 여분이 복부한 앞에 새여라 저 눈이 뺄게는 한 동료 앞서서 만나자 약속하자 하하하하하 새끼야 비를 먼저 볼보낸 눈물이 마치 못 못해 한정녀는 돌지 모겨놓은 눈물이 어허허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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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가운데 말아 꼼꼼꼼히 기적성 끊어와 잘한다 친정에 오라고 해봐 대기나 서름도 현책에 오라고 그래 조합 노라고 이렇게 aha 마지막 iden 과장 GLISH 소장 내 귀에 드는 날 한동맹만 서서 나 자고 약속할 수 있어 새벽을 못 들어가는 옳은 눈물이 물같이 없을 때 할 먹을때 못 먹을때 못 먹을때 내가 한강사람은 한창 가운 내 마음은 도구도구리 나 오랄 반대쪽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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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시작해 기다리는 데가 그만한 돈도 못한다 단미에게 화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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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지?